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바나나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불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나나와 딸기로 아들을 유혹하는데 안 넘어오니까 속이 쓰리다는 엄마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제가 바나나랑 딸기를 사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무리 불러도 자꾸 지배할 않아요. 보니까 배후에 있는 며느리가 원흉인데 예를 조질 방법이 좀 없을까요? 원지. 며느리 입장에서 결혼한 아들 부르면 싫어요? 일단 저는 시누이고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대신 글 써봐요. 아 그리고 저도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무조건 엄마 편을 들겠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고 새언니 입장도 이해가 되고 두 사람 모두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떤지 다수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와 새언니는 결혼 6년차 부부고요. 지금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오빠네 집이랑 저희 집이랑 차로 15분 거리라 평소 저희 엄마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부모니까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그냥 보통의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 조카가 이제 만으로 두 살 됐는데 얘가 과일 종류를 되게 좋아하고 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나 아빠가 평소 마트라도 가면 딸기나 바나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한 팩이나 한 송이씩 사다 놓습니다. 집에다가 애 주려고요. 아 그렇다고 이걸 또 엄마가 직접 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다 사다 놓기만 한 뒤에 오빠한테 바나나 사놨다 가져가라. 이런 전화만 해요. 며느리인 새언니한테 절대 연락 안 합니다. 오빠한테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사실 이 두 집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직접 가져다 줘도 되는 건데 평소 새언니나 오빠나 둘 다 집에 놀러 오세요. 이러면서 저희 엄마 아빠를 초대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엄마가 직접 갖다 주기엔 눈치 아닌 눈치가 보인다며 일부러 안 찾아가고 매번 이렇게 오빠한테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어제도 그랬어요. 먹을 거 있다고 가져가는 연락을 했더니 오빠가 아씨 엄마 그 바나나 딸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사 먹어도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걸로 나 부르지 마요. 이랬다는데 엄마 말에 의하면 이거는 오빠의 진심이 아니고요. 새언니의 마음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즉 평소 엄마가 당신의 아들인 저희 오빠를 집으로 부르는 거 이거를 새언니가 싫어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느껴진대요. 촉이죠. 촉. 그렇기 때문에 오빠가 저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희 새언니랑 엄마 이 두 고부 사이가 그닥이긴 합니다.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죠. 그렇다고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래요. 뭐 솔직히 이런 거 먹을 거 가져가라는 말 말고도 집에 좀 무슨 일이 있다거나 또 밥을 해놓고 와서 먹어라 또는 따로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 엄마가 종종 오빠를 부르는 건 맞아요. 맞는데 결혼한 아들이라 해도 다들 이 정도는 부르고 그러지 않나요? 가깝잖아. 그러니까 저희 엄마 입장에선 아들인 저희 오빠가 평소 좋아하던 국물이나 반찬 같은 걸 했을 때 꽁꽁아 오늘 이거 했으니까 집에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도 오빠가 계속 됐다며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도 새언니는 불편해할까 봐 일부러 안 불러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엄청 섭섭하기도 하고 또 며느리가 일부러 못 오게 맞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며느리 입장인 분들께 여쭤봐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일부러 자기들 생각해서 뭘 사주거나 해줘도 싫어요? 그렇게 싫으냐고. 사실 저희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줄 형편이 안 돼서 돈으로는 즉 물질적인 도움을 못 준 건 맞아요. 근데 부모로서 그게 너무 미안하니까 이렇게 소소한 걸로나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며느리인 저희 새언니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도 이제 며느리 될 거니까. 근데 솔직히 그래요. 만약 저희 시어머니가 내 남편 혹은 내 아이한테 니들 생각해서 뭐 사왔다 준비해놨다 이러면 특히 여기서 저한테 오라 가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시어머니가 밥을 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러면 내 남편 밥 내가 따로 안 차려줘도 되는 거니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참고로 저희 새언니요. 명절 생신 어버이날에만 집에 오고 그 외에 평소에는 잘 안 와요. 거의 안 오죠.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하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오지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또 자기 남편인 아들 역시 일부러 못 오게 맡고 있는 거구나 이런 의심이 자꾸 든대요. 그래도 예전에는 오빠가 저희 부모님한테 아이라도 보여주려고 종종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매번 오빠 혼자만 오더라고. 엄마 아빠가 그래서 많이 서운해했어요. 오빠 혼자 애를 데리고 오니까 아니 새언니 솔직히 일도 안 하고 전업인데 어떻게 한 번을 같이 안 오고 저도 이 부분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빠랑 같이 애 데리고 올 법도 한데 계속 안 그러니까 저도 이건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거 빼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의 경우엔 엄마보다는 새언니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1번 결혼한 아들이 우리 집에 안 오는 거 이거는 무조건 며느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모는 말이죠. 안 봐도 뻔해요. 며느리를 평소에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거 100%야. 그리고 본인과 그 가족 그러니까 너 그들만 이유를 모른다는 게 함정이죠. 댓글 그렇지. 두 사람 사이가 왜 틀어졌는지 지들만 모르고 있네. 아니면 일부러 안 썼거나. 꼴랑 바나나 한 송이 사다 놓고 오고 가라. 밥 먹고 와라. 밥 먹으러 와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연락해가지고 들들들 쳐보겠지.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2번 아니 그 딸기 한 팩 바나나 한 송이 얼마나 한다고 15분 거리로 왔다 갔다 시간 버리게 만들어 그래? 그냥 사 먹게. 돈으로 주던가. 그게 아니면 아예 신경을 딱 끄는 게 맞지. 그 뒷구석 참 구질구질하다. 됐들까? 딸기나 바나나 주겠다고 아들을 부르는 부모라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해봤자 뭐 참국장 아니면 달걀말이 등등 뭐 지포무침. 이딴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아들이라고 그딴 거 받아 먹겠다고 집에 가겠냐고 왜 며느리 탔으래 아들이 싫어서 안 오는 건데 3번 아니 뭐 자연산 송이나 한우 정도는 대하야 갈 맛이 나지 고작 그 딸기 바나나 주겠다고 편도 15분 거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왕복을 시킨다고 미친 거 아니야? 됐들까? 야 나도 처음에 뭐 대단한 거 주는 줄 알았네 꼴랑 딸기 바나나 준다고 오라 가라 오라 가라 연병을 뜨는구만 여하튼 딱 보면 그래요 없는 것들이 더 시자질을 한다니까 아니 무슨 그지 왕초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4번 아들이 싫다 소리하는 걸 뭐? 며느리가 싫어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지금 뒤에서 너가 아들을 조종한다 이건데 니네 엄마 미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는 겁니까? 5번 구질구질한 이유로 자꾸 아들 부르는 시모에다가 그런 지 엄마 서운하게 했다고 글까지 써져 낀 시누이라니 야 이 시자 조합 진짜 레전드다 똥냄새 오진다고 너도 딱 니네 엄마 같은 시모 만나라 6번 이건 니네 엄마가 이기적인 거고 완전 빼박 그냥 100%야 다른 거 없어요 아들 결혼했으면 독립된 가정에 가정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아직도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으로 살길 바라는 거지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니네 엄마 인성이 겨우 그따위니까 니네 새언니도 거리두고 사는 거야 넌 모르지? 아니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딸기 바나나 다 챙겨주고 싶으면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끼고 살지 왜 결혼을 시켰대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뭘 해먹든 사먹든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게다가 내보기에 딱히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딴 걸 쳐묻고 있네 제 정신 맞아요? 아니 사람마다 틀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난리냐고 나도 며느리 동시에 신호의 입장인데 시댁에서 내가 아니 남편 부르는 거 신경 안 써요 안 쓰는데 아들이 내 남편도 시댁 가는 거 엄청 귀찮아 한다고 아니 근데 이걸 왜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거야 너희 오빠가 싫어하는 건데 미친 거야? 야 네가 지금 밖에서 산다고 치자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엄마가 딸내미 혼자 있는 게 안쓰럽다고 시시때때로 불러가지고 같이 밥 먹자 오늘 너 좋아하는 거 해놨다 와라 오늘 보니까 딸기가 너무 좋길래 사다 놨다 이러면서 계속 불러 그럼 어때? 너는 뭐 무조건 기분 좋을 거 같냐? 차라리 약속을 하고 밖에서 만나고 오라고 해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사다 놨다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야 니네 오빠라는 사람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즉 본인 아내가 가지 말란다고 안 가고 그런 놈인지 네 스스로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라 수십 년 봤을 거 아니야 어? 내 장담하는데 니네 오빠 옛날부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네 엄마 말 잘 듣던 놈 절대 아니다 아니 지가 귀찮아서 안 가는 걸 왜 며느리 탓을 해? 그러니까 내 말은 이딴 글 쓸 시간에 니네 엄마 좀 말리라구 어? 오빠 이혼 당한다 9번 아니 나도 결혼한 아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결혼까지 시켜놓고 뭘 그렇게 불러 제낀답니까? 뭐 대단히 특별한 것 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고작 바나나 한 송이? 딸기 한 팩? 이런 거 마트 가면 썩어 넘쳐 그리고 며느리가 전업이면 뭐 무조건 한가한 줄 알아? 나름 자기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고 어린 아이도 키우고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독립된 가정 아니야 그러면 존중을 좀 해야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없으니까 보태준 게 없다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나나 이딴 걸로 사람 자꾸 불러 제끼고 그걸 또 며느리가 싫어해가지고 못 온다고 호동하는 건 진짜 미친 짓거리야 그냥 이건 내가 봤을 때 해준 게 없으니까 그 거지 같은 자격지심으로 사람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알아냐? 평소 오지게 불러댔던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딸기 바나나 사놨다고 퇴근길에 와서 가져가라 또 주말에 밥 해놨다고 와서 먹어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새언니와 엄마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여러 개 있을 텐데 뭔가 삭제된 느낌이죠 그냥 우린 이걸로 주어진 걸로만 유출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참 귀찮게 하네 감사합니다